아마존과 연결된 남미 쪽에 볼례도르라는 쬐깐한 나라가 있어요. 국제 스포츠 대회 매달 토지.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. 성과도 형성 없고. 볼례도르 같은 오지에 갈 사람이 없다네. 선출이면 감독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. 남미에 볼례도르라는 나라가 있는데. 양봉 고치하라고 그런 거 아니지. 오. 오. 아아아아악. 막 아파한데. 볼례도르 알초리 코치. 다리는 안 잡혔어요. 괜찮아요. 잠깐만요. 조신 봉씨. 저는 이번에 경악을 맡은 자 브릭스 온 방게라입니다. 한국에서 메달 따주세요 아니 무슨 메달이 참 식했냐 아무나 막딱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신궁이 뚝딱하 여기 어디? 대한민국 서울 정계촌 아니 뭐 어디 아마존 원중인들이라고 맞습니다 그거 아마존 원중인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? 무슨 소리야 나 아줌마 아니야 여기는 밀림이야 저거 오늘 저녁에 먹을 맥돼지 나 코리아 할 명이서 조진보는 양궁은 오직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 절대 잊어선 안 된다 알겠나? 낮에